지난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가 진행되던 4월 10일 날 그러니까 투표가 최 끝나지 않은 그런 시점에서 한겨레신문이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가지고 26.7% 사전투표율을 정확하게 예측한 선관위 관계자들이 이번 총선은 사전투표율이 한 26.7% 정도 될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나중에 사전투표가 끝나고 보니까 26.69%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 내용을 관련된 한겨레신문 기사하고 함께 내보내니까 그걸 보시고 한 분께서 아주 멋진 표현 선거의 신이구나 그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하셨기에 제가 오늘 제목을 선거의 신을 정밀하게 해보하는 그런 내용을 집중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사 문제는 오늘도 그냥 제쳐두고 전부 다 선거방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우선 선거관리위원회의 비밀작업 방송을 오랫동안 지켜봐 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사전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실제로 투표장에 나오지 않는 그런 사전투표자수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를 유령사전투표자수 혹은 위조사전투표자수 혹은 가짜사전투표자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이제 그거를 만든 다음에 그렇게 이제 넉넉하게 표를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특정정당 후보에게 밀어주는 그런 작업을 지금까지 해온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완전하게 이제 발각되는 그런 계기는 그동안 의심은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2023 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역대 선거 가운데에서 가장 화끈하게 사전투표를 조작해 가지고 양 후보사의 격차가 17% 정도 될 정도로 압도적인 그런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 양반들이 사전투표율을 조작을 해 가지고 위조사전투표자수로 확보한 다음에 그거를 밀어주는 방식을 사용해 왔구나. 그게 이제 발각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충 넘어갈 수가 있었는데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측에서 이제 좀 과욕을 부린 거죠. 꼬리가 길면 잡힌다는 그런 옛말처럼 과욕을 부려 가지고 이 선거관리위원회의 비밀작업에 전모가 다 이제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 부분들을 아마 본인들 입장에서는 가장 빼아픈 부분일 겁니다. 가장 숨기고 싶고 가장 드러내고 싶지 않는 그런 사전투표율 조작을 통한 유령 사전투표자수를 확보하고 동시에 그것을 특정 정당의 후보에게 전부 다 몰아주는 전부 다 투입해 주는 그런 이제 방법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오늘도 조금 다른 측면에서 한번 정리정돈하고 특히 이제 오늘은 장영우 대표께서 꾸준히 좋은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오늘도 이 소위 관내 사전투표 발급 속도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선거에 참여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국회의원 선거는 표를 두 장 받지 않습니까 지역구 그런 표하고 비례대표 표 하고 비례대표 표는 제법 길죠 그러니까 인쇄되는 데만 하더라도 5.7초 정도가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원 확인을 한 다음에 투표용지를 수령하는 기표도장이 찍히기 전에는 투표용지라고 부르고 기표도장이 찍힌다면 투표지라고 부르죠 투표용지를 교보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일반적으로 한 40초 정도로 봅니다 최소 40초 정도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소요가 되는데 이제 국회의원 그런 사전투표소를 다 조사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20초 또 20초 아래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공학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투표지 발급기라는 그런 기계가 최대한 생산해 될 수 있는 것이 최소 40초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평균 발급속도가 26.7초 정도가 나오게 되면 더 많이 생산했다는 거죠 그런데 기계는 물리적 관계가 있으니까 더 많이 생산했다는 이야기는 200장을 생산했다는 이야기는 예를 들면 26.7초로 200장을 생산했다 그런데 40조면 무슨 한 80장을 생산한다 그러면 120장만큼은 바로 투표소에서 발급된 게 아니고 다른 제3의 장소에서 발급됐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1인당 투표지 발급속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장영우 대표께서 아주 상세하게 분석해 가지고 전달했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차례 걸쳐 가지고 관내 사전투표 발급기 문제도 다뤘고 또 여러분들 우편투표 봉투를 통째로 갈아치우는 우편투표 그런 봉투에서 발생하는 그런 선거 비리 문제 이것도 동시에 다뤘습니다 그다음에 간간히 소개했지만 역대 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시각적으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사전투표 조작이 일어나지 않았던 선거하고 일어난 선거를 비교하게 되면 특별한 그런 배경 지식이 없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일을 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고맙게도 대한민국 선거에서는 2016년부터 사전투표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됐지만 2016년 총선 20대 총선은 아주 예외적으로 소수의 그런 특정후보와 관련된 그런 득표수 이동은 발견됐지만 전국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선거를 훔치거나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기준점이 정상투표의 기준점이 2016년 총선인 겁니다 그 총선하고 2022년 총선을 한번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거가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 선거를 그렇게 주물러 가지고 이득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선거를 복잡하게 만들죠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하고 통합선거인 명부를 도입하고 개수기를 도입하고 이 모든 과정이 선거 사기를 여러분들 쉽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선거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제도를 단순한 것으로부터 복잡하게 만들어 온 거죠 그 점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 지금 4년 정도가 지금 거의 지나간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득표수를 9번 조작해 온 것은 그냥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더 이상 검증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확정적 사실이고 어떤 방법으로 조작을 해 왔는가 그것은 대단히 유력한 가설들이 많이 검증되어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확정적인 사실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거의 확정적 사실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예를 들면 두 장마다 한 장씩을 집어넣은 거죠 사전투표소에 투표자가 한 명 두 명의 한 사람이 사전투표 용지를 교부받고 또 두 번째 사람이 사전투표 용지를 교부받으면 그게 여러분들 중앙에 연결된 컴퓨터에서 인식을 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에 특정 정당의 후보의 표가 찍힌 기표도장이 찍힌 부분이 투입되는 겁니다 전산조작상으로서는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산 프로그램이 돌아간 거죠 그래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정말 많은 그런 사실을 드러내는데 참 도움이 되는 그런 사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떻든 중요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을 넘어선 겁니다 본인들이야 이렇게 발각되리라고는 생각 안 했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그토로야 여러분 원래 떨리는 사람들이 막 행동을 과장해서 이렇게 나타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소위 이 선거 사기 문제를 잘 아시는 분들은 마음이 편하지가 않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이렇게 그토로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리고 조직 전체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연료가 됐기 때문에 어쨌든 악은 악대로 선은 선대로 본인들이 조작해서 발표한 그 데이터 때문에 자료 때문에 이제 다 걸려들게 된 겁니다 오늘 저는 아주 냉정하게 그렇게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제공해서 나라가 반석에 앉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좀 가볍게 시작하는 그런 글인데 오늘은 그냥 그런 에세이 타입의 그런 내용 없이 이 문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이제 선거 사기가 아홉 번 일어난 일도 참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중요한 일이지만 동시에 이제 이번 선거 사기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일부 사람들에게 포착돼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제 한국의 엘리트들 한국의 엘리트들이 그 선거 사기 문제를 대하는 그런 태도를 보게 되면 참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또 지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엘리트들의 처신이 통상 한국에서 좀 정상적인 그런 사고를 갖고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거나 납득하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나 엉망진창인 수준 이하의 그런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선 뭐 이렇게 한 가지 예를 들게 되면 윤 대통령께서는 서울법대를 나오시고 30년 정도 검사생활을 하시고 그리고 대통령이 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으로 현재 대한민국의 공직선거가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특정 세력들에 의해서 납치가 됐는가를 아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것도 아주 소상하게 저는 알고 있으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들 가운데 일부이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아스팔트 위에서 또 온라인을 통해서 댓글을 통해서 이 선거 문제에 대한 해법을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또 청원하고 또 업수하고 하는 부분들을 그 어떤 사람보다도 윤 대통령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동안 윤 대통령은 이 선거 부정 문제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처신을 해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라는 것이 다 보면 사람의 어떤 행위를 보게 되면 그 행위를 추동하는 그런 동기라는 것이 대부분 이익이지 않습니까 본인의 이익이나 아니면 본익의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대통령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과묵함을 넘었을 정도로 극단적으로 이 선거 사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침묵해 오신 것은 그야말로 대통령 나름대로 실용주의적 시각으로 공리주의적 시각으로 이익과 비용을 계산해서 그렇게 행동해 오지 않으셨냐 그렇게 봅니다 저는 뭐 이익이 얼만큼 크고 비용이 어떤지는 제가 가늠할 수는 없지만 참 한 인간으로서도 그렇게 처신해서는 안 되고 한 사람으로서도 그렇게 처신해서도 안 되고 한 나라의 수장으로서도 그렇게 처신할 수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리숙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세상은 그래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2년간의 선거 부정에 대한 그런 절대적인 침묵은 아마 세월을 두고 대통령에게 비용 지급을 비용을 치르도록 그렇게 요구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조금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도저히 행할 수 없을 정도로 대통령은 비급했고 대통령은 소심했고 대통령은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헌법상의 직무를 완전히 유기한 겁니다 직무를 유기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도가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돈을 100만 원씩 주고 200만 원씩 줘도 지지도가 올라갈 수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리숙하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 겁니다 세월이 아무리 악하다고 그렇게 하더라도 사람들은 올바른 것이 무엇이고 옳은 것이 무엇인 것 정도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어쩌면 나라 일하는 사람들 머리 꼭대기에 여러분들 서민들이 앉아 있을 겁니다 그 서민들이 세상에 널리 알려져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도 알 수 있는 이 선거 사기 문제를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은폐 내지 방조 내지 침묵하는 부분을 용서를 전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지 안 하는 겁니다 지지를 안 하는 겁니다 그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대통령께서는 어떤 이야기를 주로 듣고 계신지는 제가 알 수가 없지만 이 엘리트들의 처신에서 가장 먼저 들어야 될 사람이 대통령의 처신이 정말 제가 볼 때는 바닥 수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조선이나 중앙이나 동아일보를 매일 여러분들 제가 신문을 다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신문을 볼 때마다 조선이나 중앙이나 동아가 사슬이나 오피년난을 통해 가지고 나라 걱정을 하고 뭘 하고 이런 것도 보면 다 허이고 다 가식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본인들이 사슬이나 이런 칼럼을 통해서 걱정하는 문제에 전부는 아니겠지만 많은 부분들이 선거 사기에 침묵함으로써 그런 문제가 비롯됐는데 원인은 깡그리 다 무시하고 그러니까 참 한국의 언론의 중진들 언론사가 무슨 이익이 여러분 관련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지만 물론 뭐 광고비가 연결 안 돼 있겠습니까 정부 예산이 지금 광고비가 많이 지출이 될 테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라의 존망과 관련된 이 중요한 선거 문제의 조선이나 중앙이나 동아와 같은 그런 굴지의 그런 신문사들이 전부 다 침묵하는 것은 그것 또한 나중에 여러분들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직책은 갖고 있지 않지만 언론이 갖고 있는 그런 무게나 영향력 같은 걸 생각하게 되면 정말 엘리트 집단 가운데서도 너무나 참 부실하고 불이하고 부정직하고 그런 노선에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뭐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런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선거관리위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본인들은 예산을 써가지고 대형 로폼을 여러분들 움직여서 대법관들 하여금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죠 그렇지만 주요한 그런 선거 무효소송은 대륙아주법무법인에 담당했지 않습니까 대륙아주법인의 대표 변호사가 누구였습니까 조재현 대법관이었지 않습니까 조재현 대법관이 그런 선거 무효소송을 판결하는 대법관에 포함이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친정을 어떻게 안 봐줄 수 있겠냐 이야기죠 이에 상충 문제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어렵게 싸우는 사람들은 개인 자비를 대야 되고 불법을 듣는 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예산을 써서 이러면 더 덮을 수가 있고 예산을 써가지고 로폼에 여러분들 소송 비용을 댈 거니까 그러니까 참 무서운 사회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러나 대통령 중심지에서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그런 책임의 몫이라는 것이 대통령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통령까지 올라간 사람이 무슨 자기 이익이 그렇게 연련해가지고 백성들의 호소나 아웃성을 그렇게 까뭉길 수가 있는지 아마 지금은 윤 대통령 나오면 채널 돌리는 사람이 꽤 많을 겁니다 물론 다음에 또 표를 던져야 될 때는 그냥 우파정당에 표를 주겠지만 그래도 참 문제가 큰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엘리트들의 처신이 너무나 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선거 부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동시에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돼야 그래야 정의나 이런 부분을 좀 올곧게 세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첫 번째 주제 메인 주제는 이 사전투표지 바코드 문제입니다 오랜 기간의 그런 노력을 통해 가지고 그동안 문제가 많았던 소위 선거의 비밀선거 원칙을 침해하는 것으로 의심을 받아왔던 바코드 qr코드가 폐지되고 이제 바코드가 지금 이번 선거부터 아마 도입이 되는 모양인데 그 바코드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숫자를 집어넣지 않는 그런 바코드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바코드에 반드시 숫자를 집어넣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한국의 큰 그런 공직선거의 문제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런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굉장히 좀 꺼끄러워하는 부분들이 사전투표자수를 알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특히 사전투표자수 가운데 관내 사전투표자수 관내 사전투표를 몇 명이 했는지를 모르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의 핵심 인력을 제외하게 되면 사전투표를 몇 명이 했는지를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사전투표가 천만표 이상이기 때문에 1100만 1200만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이런 몇 사람이나 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가 찬 거죠 실제로 사전투표자수를 선거관리위원회는 아무도 알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것도 아주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사전투표자수를 알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깜깜이 사전투표 제도가 지금 시행에 옮겨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이 더 카르텔을 여러분들 제작했던 까부카님이 착하게 지적했지 않습니까 선관위는 어떤 수단을 동원하든지 간에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 숫자가 표시되지 않는 그런 바코드를 도입할 텐데 반드시 일렬번호가 찍힌 마지막 숫자만 보면 마지막 숫자만 보면 몇 표의 사전투표지가 발행됐는지를 알 수 있도록 숫자를 집어넣어야 된다 4.15 총선의 사전투표인지의 qr코드가 바코드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은 숫자가 없는 두 번째 형태를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첫 번째처럼 숫자가 있는 형태를 반드시 관철시켜야 됩니다 숫자가 있을 경우 특히 마지막 투표자의 번호를 통해서 몇 장이 발행됐는지 투표자 수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숫자를 넣을 경우 무작위가 아니라 하나씩 증가하는 번호를 차례대로 인쇄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카푸카님의 이야기는 시작이 되는 1번부터 시작해가지고 끝번까지 이렇게 번호가 여러분들 있어야 그래야 투표소 단위에서 몇 장이 발급이 됐는지를 알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참 이 중요한 건데 오늘 그동안 이 제도 문제 특히 이제 사전투표자 신분증 이미지 파일을 비롯해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과 같은 그런 선거관리위원회가 아주 교모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공직선거법상의 독소조항을 잘 정리해서 우리들에게 전달했던 대학 교수로 계시는 제2님께서 한 번도 저한테 이른들 주의를 한계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이 세 가지 문제입니다 제2 교수님의 의견은 첫 번째는 4월 10일 총선에서 반드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날인해야 되고 두 번째는 공직선거법이 지난해 연말에 고쳐졌는데 사전투표자 신분증 이미지 파일을 적시 삭제해서 한 달 보관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바꿨는데 한 달 가지고 되지 않고 선거 무효소송이 제기되는 최소 6개월까지는 보존이 돼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 개정을 해달라 그리고 세 번째는 사전투표용지 바코드에는 반드시 숫자가 변기되는 숫자가 함께 표시되는 그런 바코드로 바꿔야 된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 오늘 보냈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들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0일 총선에서 부정선거를 막고 공명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치가 반드시 형해져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입니다 이들 세 가지 조치는 부정선거를 도모하기 위해 설정된 공직선거 관리규칙을 폐지 내지 개선함으로써 공명선거가 되게 하는 조치입니다 첫 번째는 투표관리관 도장의 인쇄 날인을 폐지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이 자기 이름이 새겨진 도장으로 날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전투표장을 찾은 사람들이 남기게 되는 전자적 이미지 행태의 사전투표 참여자 명단을 선거 이후에 6개월까지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작업이 이루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사용될 바코드의 하단에 반드시 아라비아 숫자 일렬보도를 변기함으로써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수를 밝힘으로써 유령 및 가짜 사전투표지 생성을 막아야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이야기했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들 조금 더 우리가 그 내용은 이렇게 딱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 번 더 상세하게 제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쇄 날인을 폐지해야 됩니다 이런 공직선거관리규칙은 공직선거법이란 국회에서 통과된 모법 밑에 있는 선관위가 만든 내부규칙입니다 선관위가 이렇게 규칙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대신에 공직선거법 제158조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사전투표관이 자기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인 사인 개인 도장으로 투표지에 직접 날인하게 해야 됩니다 사전투표가 종료되면 개인 도장을 지참하고 귀가하게 함으로써 가짜 사전투표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컴퓨터에 조회가 있는 분들은 지금은 도장 이미지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여러분들 도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6조 2항에 규정하고 있는 전자적 이미지로 저장된 사전투표자 명단을 30일간 보관해 선거 후 6개월간 본화가 안 하도록 연장하도록 다시 개정해야 됩니다 이거는 법적인 조치가 전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선관이 내부규칙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선거소송이 6개월 내에 있을 경우 전자적 이미지 형태의 사전투표 참여자 명단을 정거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규칙인 관리규칙 공직선거관리규칙이기 때문에 그냥 선관위가 그냥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국회에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셋째는 공직선거법 제151조 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사전투표지에서 바코드를 사용하도록 하되 바코드의 하단에 아라비아 숫자 일렬번호를 반드시 변기하도록 하고 절치선을 두어 절치한 뒤 별도로 보관하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코드에 변기된 일렬번호가 사전투표 참여수단을 정확하게 알게 해주기 때문에 유령투표자를 만들어넣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가장 지금 큰 쟁점이자 위험한 요소가 첫 번째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의 인쇄 날인을 통해서 다시 이야기하면 도장 이미지를 사용해서 투표용지에 프린트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표수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원한 만큼 위조투표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막아야 되고 그건 못지않게 여러분 중요한 것이 바로 전산조작을 막는 겁니다 전산조작의 핵심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대단히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사전투표자수를 누구도 알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전투표자수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필요한데 그중에 하나가 이번에 개정해서 도입되는 사전투표용지에 있는 바코드의 일렬번호 한 장 두 장 색장 이렇게 발간된 일렬번호를 반드시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여러 번 강조한 바와 같이 현장수기 작성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를 반드시 작성해야 된다 어느 투표소든 간에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1번 2번 3번 순서로 당일투표 선거인 명부와 마찬가지로 성함 사인 그다음에 주민번호 그다음에 전화번호 이렇게 몇 명이 되는 그래서 전국에 만 8천 개 정도의 사전투표소에서 전국에 3천 한 500개 정도의 은면동이 있고 그 산하에 만 8천 개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정부는 대만엔 만 4천 개의 투표소가 있었지 않습니까 대만은 만 4천 개에서 동시에 여러분들 투표가 끝난 이후에 현장수기표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들 개표가 진행이 되죠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결과를 알 수 있게 됐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만 8천 개 더 많으니까 만 8천 개에서 관내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들의 숫자가 반드시 철정이 돼야 된다 그 점을 여러분 한 번 더 주의를 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주제를 좀 바꿔서 대단히 여러분들 중요한 문제입니다 투표지 발급기 속도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여러분들 지금 세 가지 단계로 조작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선거는 남미의 베네수엘라와 같이 터치스크린을 이용해 가지고 그냥 이루어지는 100% 디지털 선거가 아닙니다 전자선거가 아니고 50%는 전자선거고 50%는 아날로그 선거입니다 그래서 전산조작을 통해서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조작하더라도 반드시 종이 투표지를 투표함 속에 투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골치가 아픈 겁니다 예를 들면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이 선거 사기 시력들이 완전히 장악하게 되면 다음에 또 국민들을 속여 가지고 남미처럼 그냥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투표 방식을 바꾸려고 하겠죠 그렇게 하면 흔적도 남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질책이나 마음 졸여야 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부풀려 가지고 유령 사전투표자를 확보하고 그것을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로 더해 주는 겁니다 주로 표를 받는 사람들은 항상 지금까지는 더불어민당이었습니다 2017년 대선부터 2023년 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어김없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너스와 같은 추가적인 사전투표 득표수를 제공받았던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 후보이고 교육감 선거는 친민주노총 후보인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선거 사기를 기획하는 세력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거죠 국민의힘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추가적인 여러분들 공짜표를 받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디지털 조작입니다 그 디지털 조작은 반드시 뭐에 의해서 여러분들 지원을 받아야 되는가 하니까 실물로 된 유령 사전투표지가 투입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제가 주장한 것은 대한민국 선거 선거 4기에 주력부대는 전산조작이고 보조부대는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 투입이다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 투입을 막기 위해서는 인쇄 날인이 금지되어야 되지만 전산조작을 막기 위해서는 바로 사전투표자 수를 개수 카운팅해서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사전투표 수를 알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러나 지금은 실제로 사전투표자 수를 몇 평지에 관계없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하는 것이 바로 사전투표율이 되고 사전투표자 수가 되는 겁니다 선거안의 발표를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겁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러면 보시게 되면 그럼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어디서 만드냐 그건 아직 확실하지는 않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투표지 발급기 여러분 해서 속도인 겁니다 여러분들 간단하게 주요 내용을 들어가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1인당 사전투표 발급속도입니다 여러분들 발급속도는 신분증으로서 인정을 받고 사전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이 과정입니다 이게 1인당 발급속도입니다 발급속도인데 예를 들면 4월 15일 총선에서는 두 장의 이름들 투표지를 봤는데 그 경우는 조사를 해보게 되면 최소 40초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특정 사전투표소에서 40초가 되면 100장이 발행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절반인 20초가 걸려가지고 200장이 발행이 되면 100장은 사전투표에서 발행이 됐지만 100장은 다른 곳에서 발행됐을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40초는 기준점입니다 40초는 얼마든지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전국의 3구 대통령선거 그리고 지방선거 그리고 4월 15일 총선에 대한 이 투표소 레벨에서 투표지 발급기가 몇 대인지 1일차는 몇 대가 가동됐고 2일차는 몇 대가 가동됐는지 그리고 사전투표자 수는 몇 명인지를 전체 여러분들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장영우 대표께서 이렇게 제공을 한 겁니다 4.15 총선의 4.15 총선의 사전투표지 발급속도는 최소 40초입니다 그런데 25초가 걸렸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범죄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령 사전투표자 수가 제3의 장소에서 제조돼가지고 4박 5일 사이에 투입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인당 사전투표지 발급속도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강조한 바와 같이 여기 보면 선관위가 내놓은 그런 투표용지 발급기 배부기준을 보게 되면 국회의원 선거는 2장 2장이 여러분들 제공되는데 2장인데 50초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장영우 대표께서 조사를 해보니까 39.6초 영상 내 확인 가능한 7명 투표인의 투표지 발급 전체 1인당 평균 발급속도는 39.6초 그래서 40조 정도가 소요된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 40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국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이런 많은 곳에서 40조가 안 되는 예를 들면 여기 보시다시피 금정구 이건 부산시겠죠 부산시 금정구 노포동 사전투표소에서 1일차 1050명이 투표를 했고 2일차 1612명이 투표를 했고 발급기 대수는 1인차 1대 2일차 1대인데 발급속도를 해보게 되면 1일차에는 평균 41.1초 2일차에는 26.8초 그러면 26.8초가 되면 의심을 하는 겁니다 아 이게 26.8초면 일부는 청룡 노포동 사전투표소에 발급이 됐고 1부는 4박 5일차의 제3의 장소에서 만들어져가지고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대전동구 파남 1동 사전투표소 도 마찬가지입니다 27.2초가 나온 겁니다 그럼 이건 의심을 해보는 겁니다 대전 서구갑의 도마 1동 사전투표소 이틀차가 27.7초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조사해서 최소한만 여러분 뽑아보니까 전국에 69개소니까 이렇게 분주할 때는 관외사전투표에 배당된 투표기를 끌어다가 관내사전투표 사용하고 한다니까 최소치죠 그 수치는 더 늘어날 겁니다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60개가 이렇게 딱 엑셀파일로 정리가 돼가지고 제공이 됩니다 투표 발급기 속도가 의심되는 제3의 장소에서 관내 사전투표가 제조돼서 생산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곳이 여러분 1번부터 22번 23번부터 45번 그리고 46번부터 69번 이렇게 69개가 일단 그런데 이거는 전부는 아닐 것이다 조사한 것에서 가장 보수적으로 본 수치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오늘은 약간의 그런 관점을 바꿔가지고 장영우 대표께서 보내주신 4.15 총선 대전시 도마 1동 사전투표소를 보게 되면 1일 차에는 관내 사전투표의 참가자 수가 1080명이고 1인당 관내 사전투표 발급 속도가 40초가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2일 차에는 1558명이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주를 받았는데 시간이 27.7초인 겁니다 이것을 정밀 분석한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1인당 발급 속도가 빠르다는 이야기는 바로 그 도마 1동 사전투표소에 처리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관내 사전투표 용지를 발급한 겁니다 그 이야기는 기계가 캐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캐파를 넘어서는 부분은 사박 5.14의 제3의 장소에서 투입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선거사기는 디지털 조작과 아날로그 조작의 양동작전으로 펼쳐됩니다 디지털 조작은 전산조작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종이 투표지가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날로그 조작이기 때문에 어디선가 투입했을 건데 그 어디서의 여러분들 한계치는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동하기 전까지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그 내용을 마치 보고서와 같이 투표지 발급 속도 조사 분석 보고서 2부 합리적 추론 2월 8일 날 장영우 대표께서 보내줬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여기서 말씀드리는 1558표 전부가 도마일동 사전투표에서 발급된 게 아니고 400표 이상 정도가 제3의 장소에서 만들어서 투입된 것 같다 그 결과를 여러분들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종합을 하게 되면 474표 정도가 투입된 것 같다 그게 1558표 가운데 474표는 외부에서 만들어지고 1558표 빼기 474표는 도마일동 사전투표소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 내용은 장영우 대표께서 엔지니어 출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제 역시 젊은 날 이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진지하게 여러분들 이 문제를 추적해 들어가는 겁니다 누구 누구처럼 그냥 감으로 때려잡거나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이게 과학하는 마음이고 이게 과학하는 태도인 겁니다 나라가 선진화가 되려면 감으로 때려잡는 일을 해서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착실하게 증거를 모으고 증거를 가져 추론을 하고 그리고 가설을 검증하고 그 가설 검증이 여러 번 이어지면서 확정적 사실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 하니까 사전투표의 조작에 대한 증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나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주도 선거사기가 일어난 것은 그것은 확정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확정적 사실을 계속해서 보완해 가지고 이걸 더 법칙처럼 만들어가는 겁니다 474표가 아마도 수사가 안 됐기 때문에 아마도 씁니다 아마도 바깥에서 여러분들 만들어서 투입된 것 같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아주 정교합니다 대전 도마 4.15 총선 유령 관내 사전투표지 투입 제가 장영우 대표 여러분들 보낸 내용을 가지고 딱 조사를 해보니까 도마 1동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2689표라고 관내 사전투표지 개수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도마 1동에서 발급된 것은 2215표인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400 여러분들 704표가 4박 5일 사이에 어디선가 여러분 만들어서 행랑식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함에 투입이 된 겁니다 이게 474표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퍼센테이지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얼추 먼 거 하니까 내장당 한 장의 여러분들 위조 관내 사전투표지가 투입이 된 겁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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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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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이렇게 돌린 겁니다 내장당 관내 사전투표소 대전 도마 1동 관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자들이 4분이 오셔가지고 용지를 받아가게 되면 그다음에 이런 전산조작으로 한 표씩 더해주는 겁니다 한 표씩 그 한 표는 누구 한 게 갑니까 늘 더블당 후보 한 게 갑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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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더블당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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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더블당 이렇게 이러면 돌아간 겁니다 4명이 대전 도마 1동의 사전투표소를 찾아가지고 관내 사전투표용지를 받아서 기표한 이후에 투표함에 집어넣으면 컴퓨터가 쫙 돌아가면서 4명마다 한 표씩 더블업위당 후보와 함께 표를 더해주는 겁니다 4장부터 1장 4장 1장 4장 1장 여러분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는 어떻게 조작했습니까 2장이죠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2장당 1장 2장당 1장 이렇게 한 게 여러분들 뭡니까 2장당 1장 2장당 1장 이렇게 조작해가지고 뭡니까 더블당 함께 보너스를 준 선거가 어떤 선거입니까 2023년도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그러면 4.15 총선에 대전광역시 도마 1동 사전투표에서는 어떤 일이 났습니까 4장당 1장 4장당 1장 4장당 1장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럼 1장은 항상 여러분들 누구 표가 찍힌 겁니까 더블당 표가 찍힌 겁니다 더블당 표가 다 그렇게 여러분들 작업들을 다 해가지고 이 장난질을 치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리할 겁니다 우리는 진실이 성리하고 선이 성리하고 정의가 여러분 성리하고 훌륭함이 성리할 겁니다 이렇게 다 밝힌 겁니다 제 자신이 인생이 이렇게 진지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냥 이렇게 사기치고 이렇게 안 하는 겁니다 진지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규명하는데 이렇게 하면서도 이렇게 장정우 대표처럼 진지하게 리서치한 사람 내용을 보낼 때 제 자신이 여러분 그런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왔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아마 이런 똑같은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주더라도 그건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넣을 겁니다 왜 나라 전체가 진지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5분의 1입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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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그러니까 5장마다 한 장씩 뭡니까 4장이 가고 나면 5장마다 한 장씩 투입이 되는 거죠 5장마다 한 장 이렇게 여러분들 딱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장정우 대표 글을 보고 제가 이렇게 재작성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오른쪽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보시면 똑같은 논리가 나오죠 2장마다 한 장씩 투입한 겁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하곡본동을 보시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5493표라고 이런 발표했는데 그 가운데 3662표는 진짜고 1831표를 집어넣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1831표를 어디선가 만들어서 투입했을 거라고 똑같은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전산조작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산조작이라는 기본적으로 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딱 비교가 가능한 겁니다 대전 도마일동 유령관내 사전투표 투입하고 강서복을 화곡본동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이게 딱 여러분들의 좌우대칭인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들 비밀이 있을 수가 없고 다 밝혀내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선거사기가 발생한 것은 확정적 사실로 수없이 많은 정거물을 제시를 한 거고 이제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럼 조작을 했느냐는 부분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겁니다 이제 오늘 큰 수확은 장영우 대표가 엔지니어적 관점에서 사전투표 발급기에 초고속 여러분들 속도를 보고 제시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바로 뭡니까 제야 전문가가 분석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내용이 그대로 뭡니까 합치가 되는 겁니다 왼쪽은 장영우 대표께서 하신 것을 내가 소화해 가지고 재작성한 것이고 오른쪽은 제야 전문가 이름 작성해서 보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5분의 1이라는 것은 대전 도마 1동의 관내 사전투표 위조투표지 투입은 5장마다 한 장씩 더블당 후보의 표가 더해진 것이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3장마다 한 장씩 더블음주당 후보의 표가 더해진 거죠 전산상의 이름 조작입니다 전산상 조작되면 그 다음에 반드시 위조투표지에 투입된 동전의 양면이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지하게 노력하다 보면 진실을 그대로 밝힐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선거관리위원회 비밀작업이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사전투표율을 뻥튀게 해 가지고 유령 투표장을 찾지 않는 전산상으로 존재하는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전산조작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하고 동시에 전산상 존재하는 그런 유령 사전투표자 수만큼 위조투표지를 투입하는 그런 방법이 사용된 겁니다 그것을 이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한 개의 횡랑식 관내 사전투표함을 만들어 가지고 봉인지 없이 그냥 항상 투표지를 쑤셔 넣을 수 있도록 만들었고 그 다음에 관내 사전투표함이 지역선관으로 이동될 때 이동될 때 관내 사전투표함에 사전투표지가 몇 장이 들어있는지를 알 수 없게 cctv도 찍지 못하게 하고 캠코드도 가동하지 못하게 하고 관내 사전투표 투표자 신분증 이미지도 즉시 삭제로 만들어버리고 선거인명구도 없도록 만들어버리고 완전히 사전투표자 수를 깜깜이 하게 만든 다음에 권력을 그 사람들이 다 쥐게 된 겁니다 그것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천하십년입니다 10년 천하 선관위의 천하십년 선관위 천하십년의 핵심이란 것은 선관위의 핵심 간부들 외에는 누구도 사전투표를 실제로 몇 명 했는지를 모르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발표하는 것이 곧바로 짐이 국가다 이렇게 이야기한 건 마찬가지로 우리가 발표하는 것이 사전투표자 수다 이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이런 짓이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의 제도가 완비됐는데 당시에 황우영 씨하고 여러분 김무성 씨가 당대표를 맡았던 겁니다 황우영 씨가 아마 새누리당 김무성 당대표가 자유한국당이라고 그때 제도가 다 만들어진 겁니다 그 제도를 만드는데 크게 기회했던 인물들이 나중에 또 나와서 지금의 여당이 추천하는 그런 선관위원회 후보에 오르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국민들이 먹고 사느라고 바쁜 사이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선거가 거의 완전히 무너진 상태가 돼버렸다 그걸 이제 되찾아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조작을 한 걸 한번 보시죠 대전도마를 오늘도 지금 다루 도록 하겠습니다 대전도마 사례를 대전도마 사례는 여러분 아까 보셨다시피 이렇게 4장의 이런 투표자가 참여하게 되면 그다음에 한 장이 투입되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대전을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대전도마동은 대전광역시 서구갑입니다 다순의원인 더불어민주당의 박병석 의원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만 보시게 되면 100% 조작이 일어난 겁니다 미래통합당의 이현규 후보의 사전특표 득표수를 일정 부분 훔쳐가지고 더불당 박병석 후보로 옮긴 전형적인 좌우값이 비슷하고 그리고 좌우 대칭입니다 미래통합당의 이현규 후보는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최소 5%에서 18%만큼 자기 표를 빼앗겼고 그리고 더불당의 박병석 후보는 최소 6%에서 최대 16%만큼 여러분들 표를 얻은 겁니다 이렇게 6%, 16%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미친 수치입니다 조작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2020년 4.15 총선은 물론이고 2017년 대성능 선거로부터 시작해서 2023년 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까지 모두 9번의 선거 사기 부정선거 사전투표 조작을 했는가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100% 뭡니까 선관위는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이 차익값 그래프가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든 선금 결과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당선자와 낙선자를 판별하는 기준인 바로 후보가 받은 득표수입니다 이것은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빼기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입니다 가장 중요한 자료 가운데 하는 겁니다 이 자료 외에 최근에 저를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 제야 h님께서 작성한 이 자료 보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자료입니다 모두 다 조작을 한 겁니다 특히 대전하고 춘청남도 충청북도는 역대 선거에서 평균적으로 조작이 아주 심한 지역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서구갑 도마일동이 포항된 서구갑 박병석 의원의 지역구뿐만 아니고 모두 다 박범계 의원 이상민 의원 항문화 의원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전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동구 중구 서구갑 서구월 유승갑 유승을 대전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선거관리비는 대전광역시의 7개 선거구에서 모두 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그리고 조작한 모습은 너무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연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장청민 황운하 박병석 박범계 조성래 이상민 박용순 전부 다 사전투표를 조작한 겁니다 전부 다 사전투표를 조작해 가지고 여러분들 당선이 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박병석 지금 이제 도마일동 다루는 대준서구갑의 박병석 의원은 17258표 차이를 승리를 했는데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10.17%입니다 엄청나게 표를 더해 준 겁니다 그리고 국힘당은 마이너스 9.48%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희한한 게 뭔가 하니까 더블당의 플러스값하고 국힘당의 마이너스값하고 기타당의 마이너스값 합친 것이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기에는 대전서구갑의 박병석 의원의 플러스 차이값 10.17% 하고 그다음에 국힘당하고 기타당이 빼앗긴 9.48과 0.69를 더하게 되면 정확하게 마이너스 10.17이 되는 겁니다 대전광역시의 여러분들 선거는 그냥 예술작품입니다 더블당의 차이값 플러스하고 국힘당 기타당의 차이값 마이너스값 착하게 일치하는 것 대전동구의 장철민 더블당 플러스 10.50% 국민의힘과 기타당 합계 마이너스 10.5% 대전중국 황문화 더블당의 이름도 차이값 플러스 10.17% 국힘과 기타당의 이름도 차이값 마이너스 10.17% 착하게 일치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 여러분들 선거를 다 조작을 이렇게 해온 거죠 해왔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이 자료 이 자료만 보면 그냥 이것이 바로 숫자입니다 선거 데이터 선거관리위원회가 득표수를 조작해서 선거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에게 발표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 범죄 행위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토론회를 하자든지 이런 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숫자가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숫자는 그냥 선관위가 2020년 4.15 총선에서 대전광역시 7개 선거해서 모두 다 사전투표 득표소를 조작해 가지고 선거 범죄를 저질렀다 이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대전 서구갑의 박병석 의원 조작값 25% 25% 훔치고 50% 50% 훔치는 후 딱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이 내용을 먼저 소개하고 대전 서구갑의 도마 일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1인당 투표지 발급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그걸 가지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걸음 떠나 위조 투표지를 얼마나 투입했냐 도마 일동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단계 더 선거사기의 실체의 이름 다가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거듭드린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의 선거사기는 바로 세 가지 사전투표율을 부풀려서 유령 및 가짜 사전투표소를 확보하고 이것을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더불당 후보에게 전부 다 더해주는 덕표수 조작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과 동시에 바로 아날로그 조작인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전부를 다 볼 수 없으니까 도마 일동에서 위조 투표지가 얼마나 투입됐냐 그 문제를 여러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영후 대표께서 적응한 합리적 추론의 2부입니다 2부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한 단계 더 우리가 수준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론적으로 후보의 당일투표 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은 각거나 비슷해야 됩니다 그것이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입니다 이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전 서구갑의 4.15 총선에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51.3 47.0 1.7%입니다 선거 당일 투표 득표율과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비슷하게 되면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조작이 안 되면 조작이 안 됐으면 박병석 후보는 16250표를 받아야 되고 국민의힘의 이영규 후보는 14873표를 받아야 되고 기타 후보는 539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이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바대로 정직한 선거가 이루어지게 되면 특정 후보의 당일투표 득표율 특정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특정 후보의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이 거의 같거나 오차범위 내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4월 10일 총선에서 당일투표 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이 2017년 대선부터 2023년도 10월 10일 강서구청장 보궐선 때처럼 당일과 사전이 크게 차이가 나면 손을 댄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여러분들 변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시죠 아주 여러분들 조금 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결과를 딱 보니까 16250표가 나온 것이 아니고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3550표가 나온 겁니다 득표율이 51.3%에서 껑충 뛰어가 60.4%를 올라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 올라가 버린 겁니다 이거하고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10.17% 정도 그냥 뛰어오른 겁니다 10.17% 여기 있는데 사전하고 당일을 다 합쳤으니까 조금 이제 그것보다 낫겠죠 여러분 여기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후교에만 7300표를 더해 준 겁니다 7300표 조작주무가 7300표입니다 대전 서구갑에서 대전 서구갑에서 7300표 정도의 여러분들 표가 더해진 겁니다 이거는 비정상인 겁니다 51.3에서 60.4로 늘어나게 된 건 그러니까 이 60.4%가 거의 같습니다 4.15 총선 대전 서구갑 선거구 조작규모 추정치하고 실제로 선거 결과가 발표되고 난 다음에 이런 결과가 거의 같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갖고 있는 힘이 이런 겁니다 조작을 하게 되면 이렇게 60.4%가 득표율이 놓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막상 여러분 뚜껑을 열어보니까 똑같은 겁니다 7300표를 박병석 후보에게 추가한 것으로 7300표를 더해 준 겁니다 7300표를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선거 전에 선거인수가 발표가 되면 이번에 대전광역시 서구갑은 우리가 한 몇 표로 정도 차이를 내야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당일투표는 손을 댈 수 없으니까 관내 사전투표를 당일투표 득표율은 대부분 다 알죠 정치 성향이 바뀌지 않으니까 한 50%니까 우리가 이번에 그냥 한 60.4% 정도로 올려야겠다 그러면 여러분 계산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7300표를 쑤셔넣으면 된다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가 7300표만큼이나 확보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거인수 확정되면 대전서구갑에 당일투표 득표율이 한 50%인데 한 그게 63% 올리자 몇 표 필요하냐 7300표 그래 7300표 7300표 그럼 사전투표를 7300표 나오도록 이런 뻥튀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까 유시민 작가가 나를 찾아와서 4.15 총선 몇 달 전에 더불당이 지역구에서 최소 160석에서 180석 정도를 받는다고 하더라 그런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7300표를 더해주는 겁니다 그럼 7300표를 가지고 대전 서구갑에 도마 1동 도마 2동 그다음에 여타 이름 동에다가 일정한 여러분들 비율에 따라서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행정동별 선거인수 비율로 나누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겁니다 도마 1동의 경우 선거인수 기준으로 배분된 표 은기표수는 467표로 467표가 배정이 된 겁니다 이게 전산 프로그램으로 다 돌아가기 때문에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복수동은 618표를 뭐죠 더해주고 도마 1동은 467표를 대해주고 도마 2동은 564표를 대해주고 도합무늬가 총계 7300표가 투입이 되는 겁니다 7300표가 이렇게 투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계산이 그냥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 후보가 이번에 한 63% 올려가지고 그냥 완전히 승리하겠다 63% 올리면 몇 표 필요하냐 몇 표 필요하냐 이렇게 나온 겁니다 7300표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 7300표 맞춰가지고 여러분들 사전투표율을 그냥 뻥튀게 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 7300표가 딱 만들어졌으니까 그거를 뭐죠 골고루 일정한 비율에 따라서 다 배분해가 전산으로 돌리기 때문에 금세 나오는 거죠 여기서 가장 많이 배분받은 데가 여기 관저이동이네요 관저이동에 1359표만큼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가 조작이 일어났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해가지고 전산으로 다 돌려가지고 작업을 딱 마치게 되면 이렇게 467표 쫙 이렇게 여러분들 나눠지는 겁니다 7300표가 전체가 다 이렇게 배분이 되는 거죠 이 작업이 아주 간단했던 데가 10월 10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지 않습니까 거기는 아주 간단하게 작업을 만들어가지고 작업을 수행했거든요 그럼 7300표를 어디에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7300표는 관내 사전투표에서 일부분 이름들 대부분이 다 프린트가 될 거고 나머지를 뭐죠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 발급 속도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겁니다 그만큼 뭐죠 외부에서 만들어서 투입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대전 서구갑 4.15 총선에 정상속도 4초 40조를 가정하게 되면 진짜 투표지 1080표 이거는 투표소에서 발급이 된 겁니다 도마일동에서 나머지 474표는 제3의 장소에서 제조 생산된 거죠 이 계산을 해보면 40조마다 1인 4개 투표자가 발급 가능하다고 하면 유령투표인수는 478표인데 지금 우리가 구한 것이 467표니까 얼추 비슷한 겁니다 완벽하게 이런 같을 수는 없죠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들을 해가지고 선거결과를 만들어 온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전투표에 관한 선거사기 문제는 선거사기를 기획하는 사람들이 특정 선거구에서 몇 표 차이로 이길 것인가만 결정하면 됩니다 몇 표 차이로 이기기 위해서는 사전투표를 몇 표나 조작하면 되는지를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 대전 서구갑에서 동 가운데 하나인 대전 도마일동 대전 서구갑에서는 7300표를 투입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럼 7300표는 사전투표율을 얼마를 선거인수 기준으로 얼마를 뻥튀게 하면 7300표를 여러분 확보할 수 있는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정해진 절차에 따라가지고 그냥 동별로 배분을 하게 되면 그건 다 프로그램이 되어 있을 테니까 프로그램이 되어 있을 테니까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다 배분하는 겁니다 배분하면 도마일동에서 467표가 외부에서 만들어서 투입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들을 진행을 한 거죠 7300표가 굉장히 큰 표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큰 표인데 얼마나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으로 심하게 여러분들 표를 손을 댔는지 거기서 여러분들 투입된 표가 37771표거든요 그러니까 압승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조작을 심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작업을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은밀하게 해봤는데 본인들이 이제 발각대리라고는 전혀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선거 데이터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누가 여러분들 그것을 생업을 제쳐놓고 그런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부정성을 밝혀내겠냐 그렇게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2017년 대선부터 그렇게 조직적으로 이제 선거 사기를 치러 온 거죠 이렇게 밝혀지는 부분들이 선관위 측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본인들은 뭐 다 깔아 뭉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보통 사람이 그냥 떠드는 것도 아니고 좀 진지한 사람이 계속 떠드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다 들어와가지고 이제 알게 되잖아요 결국은 모든 것이 발각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해온 것의 핵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법이 없는 것이 출발은 바로 승리를 담보할 수 있는 유령 사전투표자수로 확보할 수 있는 사전투표율 부풀리게 하는 거죠 이기기 위해서 몇 표 차이를 내야 되냐 몇 표가 투입되면 되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몇 표 정도를 투입하면 되냐 그게 핵심입니다 몇 표를 투입하기 위해서 바로 선거 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뻥튀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선거 결과를 만들어내면 다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면 보시죠 많은 이렇게 이게 이제 대전 서구갑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지 않습니까 뭐 그냥 보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그림입니다 이거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런 선거 데이터를 만들어서 발표한 거지 않습니까 북한 해킹이나 이런 거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내부자 소용인 겁니다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서 발표했다는 이야기는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해 가지고 관내 사전투표자수를 위룡으로 만들어서 투입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대전광역시입니다 일곱 군데 모두 다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한 군데도 아니고 대전 서구갑은 여기 보시게 되면 그래도 좀 조작을 좀 저렸네요 유선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조작을 했네요 모든 선거를 이렇게 해 가지고 의사당을 다 장악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방송을 못 보도록 그렇게 악착같이 그냥 막는 거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율 차이칱 그래프거든요 통상 우편투표는 조작을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대전광역시에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다 엄청나게 조작했죠 대전중구 황운하 후보가 이렇게 나왔던 대전중구는 이 보시게 되면 얼마를 조작한 겁니까 보시게 되면 미래통합당이 플러스 마이너스 17.6% 더블당이 플러스 17.3% 사전투표다 기준으로 한 30 한 5% 정도 조작을 했네요 여러분들이 아무런 배경지식이 없더라도 이거 보시게 되면 냄새가 풀풍기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을 조작을 한 거죠 이거를 jih님이 제공해 주신 데이터베이스를 딱 보게 되면 관내 사전투표하고 조작한 그림 이렇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런 짓을 하라고 1년의 예산을 9천억 등도 지원을 하고 이런 짓을 하라고 이런 헌법기관을 만들어 놓은 겁니까 대전 서구관뿐만 아니고 모두 다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다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더블당의 플러스 까봐 국힘당하고 기타당의 마이너스 까봐 더해보시고 전체가 다 플러스 마이너스와 일치합니다 득표수를 조작을 해놓으니까 빼앗은 거 훔친 게 그대로 일치하는 겁니다 조작값 기준으로 분석하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들이 된 거죠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측에서는 이거를 더 볼 수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그런데 이거 여러분들 참 가문의 영광이 아니고 참 오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침묵했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부끄러운 일이 될 겁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호화폐 이런 이익의 매몰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냥 깔아문게면 몇 사람 왁왁하다 이러면 끝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거는 청사의 길이 남을 여러분들 자리 온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거라 이걸 선거관리위원회가 한 겁니다 1년에 9천억 정도 예산을 매겨 가지고 3천 명을 매겨 살리는데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지금은 뭐 비난보다는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다 집에 들어가면 아버지고 어머니일 건데 이런 짓을 어떻게 하냐 이 이야기죠 그 자식 앞에 놓고 이러면 도둑질 하지 말라요? 사기치지 마라요? 조작하지 마라요? 그렇게 할 겁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이게 마포을 왼쪽이 여러분들 이게 마포을의 2016년 총선 결과입니다 조작을 안 했으니까 일단 차이값 그래프가 작지 않습니까? 국외 부재자 투표 빼고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군인들이 무슨 열병식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를 다 만들어내고 이게 마포을에만 해당하는 것 전국에 뭐 다 이러면 해당되지 않습니까? 이거 엄청나게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서강동 더블당 후보 플러스 15% 서교동 17% 합정동 15% 망원 1동 13% 망원 2동 14% 사전투표 득표율하고 당일 투표 득표율이 14% 15% 18%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서울에서 가장 많이 조작한 지구 가운데 하나죠 조작값 기준으로 사전투표 투표자세의 50% 정도 조작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이런 조작값이 조작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걸 0값으로 수렴시키게 되면 조작에 사용한 규칙을 찾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진짜 사전투표율을 복원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가짜고 이게 조작이고 조작을 수정한 거지 않습니까? 수정한 거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수정한 거하고 2016년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수정한 거하고 2016년에 조작하지 않은 거하고 그래서 아주 관전 포인트입니다 2024년 4월 10일 총선에 차이값 그래프가 2016년 총선처럼 나올지 아니면 2020년 총선처럼 나올지 궁금한 거죠 저는 2020년 총선처럼 이런 그래프가 나올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들이 디지털 조작을 하더라도 아날로그 조작이 반드시 뒤를 따라야 됩니다 2020년 4.15 총선에서는 아주 정교하게 위조투표지는 투입 안 했을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투표가 끝난 다음에 누구도 선관이 대드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거가 마쳤을 때 선거 무효소송이 재개했을 때 좀 당황했을 겁니다 그 투표함을 다 갈아치우가 여러분들 법원에 제출한 거 아닙니까 제 판단에는 2020년 4.15 총선에서는 정교하게 위조투표지는 투입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 전산 조작하면 끝나니까 아무도 대들지 않고 투표함 까보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그래도 공직선거의 핵심 포인트는 디지털 조작과 아날로그 조작 위조투표의 투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하고 투표함 속의 실물 후보별 득표수가 일치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일치하기가 불일치 문제 미스매치 문제가 항상 문제가 되는 그래서 선거 4개 시력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하고 투표함 속의 실물 후보별 투표지 개수를 맞출 것인가 이거를 고민 안 하는 확실한 방법은 베네수엘라처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100% 여러분들 디지털 선거를 하게 되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불일치 문제가 엄청나게 문제가 큰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2020년 4.15 총선에는 완벽하게 안 맞췄을 겁니다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는 완벽하게 맞췄습니다 왜 그냥 투표 한 군데만 하니까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투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보궐선거를 딱 한 군데만 하니까 정확하게 맞춘 거죠 그래서 개표할 때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불일치 문제가 항상 고민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쇄 날인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인쇄 날인을 해야 제3의 장소에서 만들어서 투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4.15 총선 이후에 화재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군데서 파쇄된 투표지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여주 선관위 사무실에서 나온 사전투표용지 분쇄기로 파괴한 상태입니다 왜 사전투표용지를 분쇄기로 파괴한지 선관위와 경찰은 조사하라 미래통합당은 뭘 하고 있는가 파쇄된 종이 문자 사전투표용지라고요 지난 13일 한 페이스북 사용자의 계정에 올라온 이른바 여주시 선관위 사진과 파쇄종이 해당 페이스북 계정 이용자는 사진 속에 폐쇄된 종이들이 사전투표용지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습니다 당연히 사전투표용지겠죠 안 받지만 이걸 태워야 될 거 아닙니까 중력의 법칙과 마찬가지로 후보별 득표수를 100표 200표 받았다고 발표했는데 투표함 속에 뭐죠 99표하고 여러분들 190표가 들어있으면 그거를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고찌가 법원에 제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중력의 법칙과 마찬가지로 뭐해야 됩니까 진짜를 태워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진짜를 그냥 태우기 힘드니까 파쇄가 태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나온 거지 않습니까 파쇄한 이후에 이렇게 태우지 않습니까 파쇄를 한 다음에 이렇게 다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4.15 총선이 하재 사건이 뭐 이례적으로 많았지만 전국 방방곡곡에서 불이 난 거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2020년 4.15 총선은 정교하게 위조투표 투입 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역대 선거에서 다 뭐죠 아무도 되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위조투표지 만드는 도사들입니다 이렇게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위조투표지를 위조투표지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신권 다발 같은 경우를 필요한 만큼 얼마든지 제조 생산할 수 있는 겁니다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 개수가 맞지 않으니까 전부를 다 태워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 갈아치운 겁니다 일명 투표함 통괄이지 않습니까 뭐 이게 완전히 뭡니까 그냥 이걸 인재소에서 만들어 가지고 선관위가 이미 발표한 후보별 득표소에 딱 맞춰서 뭡니까 이렇게 딱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대법관들이 또 다 우리 편이라 봐줄 때 이 보시기 바랍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조폐공사에서 나온 것 같아요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쑤셔 넣어 가지고 법원에 다 제출한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해도 아무도 이걸 막 방지해 가지고 나라를 구할 생각을 안 하니까 이게 참 뭐 어떻게 보면 기가 찬 나라가 돼버린 거죠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뭐죠 인쇄소에서 만들어져 놓으니까 이게 이발이라고 하죠 인쇄용으로 종이 찌꺼기입니다 칼을 가지고 하다가 qr코드 이게 이런들 반드시 프린트로 출력이 돼야 되는거든 출력이 안 되고 인쇄소에 한금 이거 다 대법관들이 다 막아준 거지 않습니까 조재현 대륙 아주 범인의 조재현 이런 사람들이 이 보시기 바랍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이발이 인쇄소 출신이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진짜라고 뭡니까 홍보를 만들어 가지고 야단 법석을 지우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선거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고민이 많은 겁니다 왜 그런 거 하니 그냥 디지털 조작 해 가지고 전산 조작을 끝내면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부정선거로부터 그런데 다행히 우리는 종이로 하기 때문에 일부가 50% 디지털 50% 아날로그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디지털 조작은 그냥 순식간에 할 수가 있는데 실물로 된 위조트 빚을 투입해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이 전산 조작하고 선거 사기치는 사람은 디지털 조작을 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이 아날로그 조작이 힘든 겁니다 이걸 이제 불일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오늘 2020년 4.15 총선 때 왜 그렇게 재판을 계속 미루고 그다음에 투표함 통과리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기술적인 문제를 방송을 보고 장영우 대표께서 저한테 메모를 보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 이런 거였던 같아요 개표장에 오기 전에 가짜 투표지를 다 맞게 집어넣었으면 왜 재금표를 위해서 투표함 전체의 진짜 투표지를 다 파쇄소각하고 통과리로 표를 바꾸치기가 했을까요 제 생각은 조작의 방법 때문에 그런 것으로 추론하고 있습니다 통합선거인명부 전단 시스톰에 등록된 선거인에 대하여 투표하지를 않았는데 투표한 것으로 표시했는데 실제 그 사람이 투표하러 오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은 숫자만 증가시키는 겁니다 전산상으로 시스템적으로는 마지막 일렬번호만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숫자만 부풀리는 경우 가짜 투표지를 만들 때 미리 만들 수도 있고 사전투표가 끝나고 만들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이 QR코드입니다 QR코드가 인간을 눈으로 편집증 환자가 아닌 일반인 눈으로는 기기에 도움 없이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작하기가 쉽지만 반대의 상황에서는 크게 아킬레스건이 되는 부담이 됩니다 QR코드가 재검표 상황이 되면 완벽한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 QR코드 내 일렬번호 중복 투표인수보다도 더 큰 수의 마지막 일렬번호 예를 들면 투표인수는 4만 5천인데 QR코드의 일렬번호가 4만 7천의 경우가 발견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또 있었죠 그러니까 투표자수보다 표가 많이 발행된 겁니다 사전투표지 내에 QR코드 일렬번호를 응성하게 만들었다면 실제 일렬번호를 실제 투표지에 빠진 부분을 고려하여 정확하게 제작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으로는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서는 이것을 정확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빼박 증거에 해당하는 QR코드 일렬번호의 불일치가 발생했고 이를 보완하려고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한 장 한 장 바꿀 수가 어렵기 때문에 전체를 바꾸치게 할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급하게 전체를 조작하다 보니까 재검표장에서 말도 안 되는 투표지들이 나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4.15 총선 소송 과정에 선관위가 제출한 서면 작성자는 대륙아주법무법인입니다 투표지 분류기 내에 원래 QR코드 인식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뭔가 전체를 바꾸치게 할 상황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이게 보니까 대륙아주에서 작성했네요 여러분들 이 대륙아주에 대법관 되기 전에 대표 변호사가 여러분들 조재현 대법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친정이 제기한 친정이 여러분들 피구가 돼서 여러분들 맞은 소송을 대법관이 다룬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여러분들 이 나라가 정상입니까 어제까지 여러분들 밥 벌어먹던 데서 소송을 제기한 것을 그냥 그거를 대법관이 교체하든지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는 겁니다 제 이야기의 요지는 이 사람들이 아무리 악을 써도 부정성을 한 겁니다 부정성을 한 것은 그거는 여러분들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부정성을 이렇게 해 가지고 모든 데이터를 다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이렇게 다 2016년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 조작을 얼마나 했는지가 다 나오는 거죠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의 선거는 50%는 디지털이고 50%는 아날로그니까 실물로 된 투표지를 투입하기 위해서 질량 보존의 법칙이나 중령의 법칙과 마찬가지로 투표를 갈아치우려면 뭡니까 안에 있는 걸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안에 있는 걸 버리려면 그냥 버릴 수 없으면 파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파쇄가 불을 질러서 없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4.15 총선에 화재가 왜 그렇게 많이 나왔으니까 태워 없이 해야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제3의 장소에서 표를 만들어야 되니까 투표관리관 도장 개인 도장을 못 찍겠다고 저렇게 목숨 걸고 여러분들 날뛰는 겁니다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가짜표는 뭐 수없이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짜표는 뭐 그냥 원하는 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동안 저지른 죄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성관위 사람들이 좀 양심이 있어야 될 하기에 양심이 있으면 부정선거 했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선거처럼 여러분 간단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선거를 치는데 3천명 직원이 왜 필요합니까 선거 실무는 다 여러분들 1선 공무원들이 다 담당하는데 모든 부패는 중앙집중화될 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투표를 중기 목표로서는 없애야 되고 그 다음에 장기 목표는 선관위 조직을 없애야 돼요 그 중앙집중화되면 부패를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대만 여러분들 선거가 우리 함께 주는 것은 선거를 공정하게 하려면 선거를 단순하게 만들고 철저하게 분꾼화를 해야 되고 투표함을 절대 이리저리 옮겨다니면 안 된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럼 돈도 별로 안 될 거라고요 그거를 복잡화해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의 이속을 극대화해 가지고 이게 다 이제 알려졌지 않습니까 가장 여러분들을 숨기고 싶었던 것이 1번일 겁니다 그동안 선관위가 사전투표율을 부풀려온 것을 가장 숨기고 싶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게 없으면 DA가 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언제 밝혀졌습니까 의심은 됐지만 완전히 까발려진 것이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지 않습니까 너무 이기고 싶은 욕심이 앞서 가지고 너무 과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참 매사 어느 일을 하든지 간에 절제가 필요한데 절제를 못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 선거 때문에 다 밝혀진 겁니다 여러분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문에 보궐선거 때문에 역대 선거 사상 사전투표자 기준으로 35%를 조작한 겁니다 많이 그전에 조작했던 4월 15일 총선이 전국평균이 사전투표자 기준으로 25%를 조작한 겁니다 엄청나게 조작을 심하게 한 겁니다 저는 그 무리수가 이재명 당대표의 정치적 부활과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 가지고 선거 사기를 기획한 사람들이 굉장히 무리수를 둔 겁니다 무리수를 둬 가지고 뭡니까 발각이 된 겁니다 무리수를 둬 가지고 이 조작 안 하는 데하고 여러분들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이 사람들이 세상 일을 다 그렇게 보시면 지나치게 무리하게 하면 안 되는데 무리하게 해가지고 완전히 덜미를 잡힌 겁니다 그냥 박살이 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확실히 그냥 1번이 덜통이 나버린 겁니다 이 친구들이 사전투표비를 부풀려가지고 사전투표장에 나오지 않는 유령사전투표자 학부회가 그걸 가지고 그냥 조작질을 했구나 이게 이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통해서 이제 확연하게 정리정돈이 돼버린 겁니다 그 사람들은 아쉬운 일이고 나라 입장에서 보면 참 다행스러운 일인 거죠 그 범죄가 바로 밝혀졌으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가짜라는 거 아닙니까 강서구청장 사전투표의 역대 재보선 최고라는 거가 중앙선관이나 가짜를 발표한 겁니다 국민들한테 한 번이 아니고 이 가짜를 발표한 거지 않습니까 득표수를 조작하기 위해 가지고 확실하게 승리하기 위해서 유령사전투표자 수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사전투표를 뻥튀기한 거죠 3만 7771표를 쑤셔넣기 위해 가지고 사전투표율을 7.5%로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그거를 신문에 발표한 겁니다 10월 7일 날 10월 11일이 당일투표일이니까 사전투표일 날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이걸 페이크는 페이크 가짜를 발표한 겁니다 키가 차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덜통이 나버린 겁니다 꼬리가 길면 잡힌다는 말도 있지만 세상 만사가 다 절제가 필요한데 도독질도 절제를 해야 되는 거죠 사기도 절제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한 겁니다 여기를 딱 보고 뭡니까 역대 선거를 다 추적하게 되면 이 인간들이 이번만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뻥튀기한 것이 아니고 2017년부터 역대 선거를 대부분 뻥튀기를 했구나 이렇게 본 겁니다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일을 19대 대선 이전은 우리가 볼 수가 없죠 2014년부터 본격화됐으니까 여기 보시게 보면 여러분이 보셔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총선이 12.19%가 26.7%가 된 겁니다 사전투표자수가 천만이 넘는데 어떻게 14%가 띕니까 이런 짓을 한 겁니다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은 얼마나 할지 궁금하게 여러분들 물음표를 해놓은 겁니다 대통령 선거가 26%였는데 2017년도 이런 뻥튀기를 했을 겁니다 전남선거보다 그때도 조작을 했으니까 그런데 2022년 36.9%니까 정상보다 10% 이상을 이러면 다 손을 댄 겁니다 지방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왜 그러면 안 올랐냐 윤 대통령이 등장했으니까 눈치를 본 거죠 그러나 오른 거죠 11.5에서 20.6%가 된 거니까 여러분이 그냥 보시지만 하더라도 좀 찝찝하죠 이렇게 조작을 해온 겁니다 다 들통이 난 겁니다 다 들통이 나버린 겁니다 이제 뭐 더 이상 밝힐 게 그냥 많이 남아있을지 않도록 아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율을 뻥튀기 해가지고 사전투표 조작에 필요한 유령 사전투표 조작을 만들어 왔구나 이렇게 아니 그러면 이 발표한 사전투표율이 다 뻥튀기가 된 거네 아니 그럼 다음에는 얼마를 뻥튀기 할 거냐 4월 10일에는 얼마를 뻥튀기 하자 한 40% 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이런 가짜인 겁니다 가짜 이게 다 밝혀진 거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을 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3만 7,701표를 여러분들 만들어가지고 강서구에 20개 동이 있는데 관내 사전투표에 2,824표를 집어넣어준 거 아닙니까 누가 선거관리비위원회가 어디에서 사전투표율을 뻥튀기 해가 확보한 3만 7,771표 가운데서 일부인 2,824표를 염창동에 넣어준 겁니다 다른 투표는 손 안 대고 다른 사람한테 손 안 대고 있죠 2,824표가 전부 다 더블당 후보와 함께 주어진 겁니다 표 만들기 좋지 않습니까 1번 표만 만들면 되니까 여기 3분의 1은 뭡니까 3표 가운데 한 표가 위조투표지인 겁니다 3표 가운데 두 표는 진짜 투표지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볼 때 5,647표는 제 생각에는 투표소 현장에서 발급이 됐을 것이고 2,824표는 제3의 장소에서 만들어가지고 투입됐겠죠 이렇게 하면 딱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3표 가운데 한 표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다 까발려진 겁니다 강서구의 20개 동을 다른데 염창동, 가양일동, 등촌일동, 화곡본동 분석에도 다 같이 나올 겁니다 이 2,824표가 결국은 여러분들 사전투표율을 뻥튀기해서 만들어낸 위조사전투표 37,771표 가운데 여러분들 동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선거사기에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 엔진이자 출발지가 바로 사전투표율을 뻥튀기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만 해놓은 게 아니고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2017년부터 이 일을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느 정도 상황까지 오는 거 아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사전투표를 조작해 온 것은 확정적 사실이고 지금은 여러분 어느 정도 상태까지 왔는 거 아니까 어떻게 조작을 했는가까지 거의 접근한 겁니다 어떻게 이름 조작했는가 거의 접근한 거죠 그래서 4년간의 긴 여름 여정에서 거의 다 밝혀낸 겁니다 이게 다 가짜를 발표한 겁니다 가짜를 그리고 지금까지 발표된 게 다 가짜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이게 발표된 게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사전투표율이 이렇게 높아질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들을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게 되면 전산조작과 실물조작 디지털 조작과 아날로그 조작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데 그중에 모든 그런 조작의 소위 기원 출발지는 바로 본인들이 승리를 담보받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의 사전투표자 수 유령 사전투표자를 확보하고 이걸 위해서 필요한 사전투표율을 뻥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투표자 수를 국민들이 아무도 알 수 없게끔 cctv 불허 캠코드 촬영 불허 사전투표자 신분증 이미지 즉시 삭제 통합선거인 명부를 통해서 사전선거 명부 온라인상으로만 존재 이렇게 여러분들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선관위만 사전투표의 실제 사전투표소가 몇 명인지 알 수 있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발표하는 사전투표자 수가 실제인지를 검증을 전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짐이 곧 국가 아니라 발표하는 선관위 발표 사전투표자 수가 그게 진리인이라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했기 때문에 뭐 이제 실체 거의 다 이제 다 접근을 했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설득을 해 가지고 국민들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정말 당돌한 사람들입니다 우선은 선거를 사기를 칠 생각하는 것도 대단한 거고 그리고 그런 사기가 밝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대단한 거고 밝혀진 다음에도 끝까지 여러분들 저렇게 저항하는 것도 대단한 거고 유튜브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결정적 증거를 옹호하는 것도 대단한 거고 참 대단한 겁니다 그런 대단한 조직에 김용빈 같은 이런 판사 출신을 보내 가지고 그냥 저렇게 뭡니까 그냥 한 패가 되도록 그렇게 한 것도 참 대단한 거고 선관위 사람들은 참 당돌합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대한민국 선거 중에서 2016년 총선이 정직했습니다 20대 총선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그래서 참 다행스럽게도 2016년 국회의원 선거 총선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선거를 비교하게 되면 그러면 부정선거의 실상을 시각적으로 너무나 확연하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제이아 케이님이 작성해 준 자들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보게 됩니다 전북 정읍시 여러분 2020년 4.15 총선에서도 전라남도나 전라북도 광주광역시처럼 더불음당 텃밭 같은 곳에서도 선거 사기가 있었습니다 특정인을 낙선시키기 위해서 선거 사기가 있었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있었습니다 이거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전라북도 정읍시 고창군서인 겁니다 2016년 총선 2020년 총선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차이가 이렇게 선거가 정직하게 되면 차익값이 마이너스 0.5% 더불당 국민의당 플러스 0.9% 무슨 이야기입니까 더불 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거의 일치한다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투표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20년도 4.15 총선입니다 더불 민주당이 플러스 3.7% 민생당이 마이너스 3.7%입니다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2020년 4.15 총선에서도 심하진 않았지만 일정한 조작이 있었던 겁니다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한 겁니다 아주 크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조작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걸 그래프로 여러분 그려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2016년 선거에서는 차익값이 마이너스 0.5% 플러스 0.9%였는데 21대에서는 플러스 3.7% 마이너스 3.7%이 나온 겁니다 의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청정지역은 아닌 겁니다 2020년 4.15 총선에서도 전라남도 전라북도에서 도 차원에 전부 조작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제주 서귀포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놓고 이러면 조작을 한 겁니다 2016년 20대 총선 체누리당 차익값 마이너스 0.2% 더불당 차익값 플러스 0.2% 거의 0이지 않습니까 각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일치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통계는 아주 정직합니다 특히 선거 같은 경우는 표본수가 크기 때문에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이 그대로 여러분들 표본의 수가 클수록 모집단으로 추출된 표본집단의 통계적 특성은 비슷하다 각그나 비슷하다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율이 각그나 비슷해야 된다는 거죠 2020년 21대 총선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조작을 한 겁니다 플러스 10.7 마이너스 10.2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더불당 이름 차익값 당일투표 득표율이 51%인데 사전투표 득표율이 61.7%로 만들어준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미래통합당 여러분들 당일투표 득표율이 47.7%인데 사전투표 득표율이 37.3%로 뭔가 쪼그라들게 맞는 2016년 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47.6% 사전 47.4% 당일 52.4% 사전 52.6% 과학하는 마음이 있으면 대한민국의 엘리트들이 과학하는 마음이 있으면 부정선거 붙자는 꺼내지도 말라는 그런 강성규 여러분들 후보와 같은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고대 나오고 사회학과 나왔다고 하는데 정말 한심한 양반인 겁니다 대통령실에 있을 때 사회시민수석인가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과학하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 사기 문제를 제쳐두고서라도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소위 지배 엘리트에 속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몰량심과 비이성적 태도에 대해서 걱정을 크게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보면 초등학생도 이름도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보게 되면 이런 겁니다 왼쪽은 조작하지 않았던 선거 차익값이 마이너스 0.2 플러스 0.2 오른쪽은 여러분들 뭡니까 조작을 해놓으니까 차익값이 플러스 10.7 마이너스 10.2가 나온 겁니다 이걸 보고도 선거가 없었다 이 자료는 제야에 있는 제이님이 제공을 해 주신 겁니다 전국을 다 분석을 해 주신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나오는 거잖아요 제 이야기 요지는 참 한국의 엘리트들이 양심을 좀 회복해 가지고 이렇게 불의나 불법을 고쳐야 되는 거죠 자기 문제이기도 하고 자기 자식들의 문제이기도 하니까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전면적인 사전투표 조작은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 광역시에서 없었습니다 그러나 특정인을 낙선시키기 위해서 조작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선거 사기를 볼 때마다 참 놀라운 것은 그냥 특정인을 쿡 찍어서 낙선시킬 수 있습니다 특정인을 쿡 찍어서 당선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벌벌벌벌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2016년도 총선과 2020년 총선에 전주 덕진구를 비교한 겁니다 정진 덕진구는 정동용 후보의 지역구입니다 이스타항공으로 유명한 그런 정동용 후보죠 정동용 후보 전주시 병입니다 2016년 총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차익값이 0입니다 0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율이 거의 일치하는 겁니다 대단하네요 더블당 김성주 당일투표 득표율 46.7 사전투표율 46.9 천일당 김성진 플러스 5.3 플러스 5.3 차이가 없습니다 4월 15일 총선 민생당 정동용 마이너스 7 김성주 플러스 7.77 여기는 조작을 한 겁니다 정동용을 반드시 낙선시켜야 되니까 조작하지 않더라도 김성주가 당선될 수밖에 없거든 당일투표 득표율이 63대 35.4니까 그래도 조작을 해가 7% 마이너스 7% 올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전라 호남권 호남권 선거결과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냥 전산 프로그램 조작이라는 것이 특정 지역 전체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동시에 특정 정치인을 낙선시키기도 활용될 수 있고 당선시키기도 활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이런 선거가 나온 겁니다 조작이 없던 2016년 20대 총선은 차익값이 0.2%인데 조작이 있었던 여러분 21대 총선은 7.7% 마이너스 7% 정도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심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광명시얼입니다 이 광명시얼은 제가 이은주 후보가 이번에 탈당했던 이은주 후보가 두 번 출마했던 데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빼기 당일이 플러스 0.1 마이너스 0.1 2016년에 거의 여러분들 당일 투표 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 일치하는 겁니다 21대 총선 보시기 바랍니다 더블당 양기대 플러스 11.2% 미래통합당 김용태 마이너스 9.6%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이 60.3%인데 사전투표를 72.5%로 올려줬네요 굳이 이렇게 하면 조작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60.3% 당일 투표에서 얻었으면 조작하지 않더라 그런데 프로그램은 전체를 다 조작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손을 대가지고 이렇게 발각이 된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 안 한 데 차익값하고 조작 안 한 데 차익값하고 11.2% 마이너스 9.6%까지 나온 겁니다 지가 차지 않으니까 대단한 나라입니다 시형시 얼함 보시기 바랍니다 시형시 오브는 더불어민주당의 아마 지금 사무총장인가 다선의원인 조정식 의원인 겁니다 2016년 총선에 조정식 의원에 출마했습니다 거의 차익값이 0에 가깝습니다 차익값이 지역구가 탄탄하니까 여기는 경쟁할 필요도 없죠 조작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조작했지 않습니까 플러스 8.9 마이너스 8.4 당일 투표에서 64.2%를 얻었으니까 사전투표 조작하거나 자동적으로 당선됩니다 그런데 73.2%를 올려준 거지 않습니까 미래통합당 김성희 당일 투표 덕표율이 34.4%인데 사전투표 덕표를 25.9%로 내려앉힌 거죠 이런 그래프를 그려보기에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이걸 보고도 다 뭐죠 부정성 그 부자도 꺼내지 말라 침묵하는 대통령 보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시영시얼 같은 경우는 이런 그래프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야 전문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2016년 조작이 없었던데 사전투표 덕표율 100이 당일 투표 덕표율 그래프입니다 조작 안 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일단 크기가 작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교체하고 조작한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김성희 숨쳐서 조정식을 넘겨준 것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사전투표 덕표율 100이 당일 투표 덕표율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큰 차이값을 0으로 수렴시켜 나가다 보면 표를 이동하는 데 사용했을 법한 규칙을 찾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역순으로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복원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조작한 것을 조작값을 찾아내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땅도 수정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짓거리들 다 한 겁니다 이렇게 하고도 한 집안의 아버지고 어머니고 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밝혀졌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금 그런 발언을 하고 있으니까 고치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자식들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겁니까 이렇게 해서 자식들하고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공정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평화롭게 조치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지 않습니까 선거를 선관위가 결정하게 되면 북조선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다른 게 없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페르키나님 말씀 잘하셨네요 나이가 이승만처럼 85세가 정도로 고령이면 그때 85세는 엄청나게 고령이죠 주변 척근의 방위로 민심을 모를 수도 있지만 60대 초반인 척근이 막는다고 사기선거를 모를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변명입니다 여러분 윤 대통령이 저하고 동갑이잖아요 여러분 저하고 윤 대통령이 동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하고 동갑이고 윤 대통령이 여러분들 키도 크시지만 기본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하게 보이잖아요 그런 분이 이런 걸 모른다고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런 대통령을 너무나 여러분들 그냥 무시하는 겁니다 대통령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똑똑하지 않습니까 특수부 검사를 그렇게 오랫동안 한다는 것은 사건을 잘 예리하게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랍니다 아니 대통령 그렇게 무리하게 답하시면 안 됩니다 대통령이 저하고 똑같은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60대 초반이 뭐 나이가 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페르키나 님이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열받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예술입니까 이거 예술 예술 작품이 청사의 길이 남을 예술 작품인 겁니다 이거를 성관위가 안 겁니다 그리고 성관위를 사주한 자들이 이걸 안 겁니다 조작한 데와 조작 안 한 데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 고양시 갑판 보시기 바랍니다 심상정 씨는 절대 손을 안 댑니다 심상정 씨가 최근에 펴낸 책에서 4.15 총선 몇 달 전에 민주당 수뇌부가 지역구에 있을 최소 160석 그리고 비례대표를 합쳐 180석까지 가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시민 작가가 와서 내 함께 한 이야기다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신입니까 사전투표회를 뻥튀기 해 가지고 위조 사전투표회를 확보한다면 그걸 뭡니까 다 밀어주기 때문에 결정을 다 선거결과를 미리 다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는 151석을 여러분들 딸 겁니다 151석이 만족한 거 세팅해가면 뭡니까 돌린다는 이야기죠 어제 여러분들 장영우 대표께서 한겨레신문 4월 10일자 2020년 4월 10일자 여러분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선관위 관계자들께서는 이번 4.15 총선에서는 사전투표율이 26.7%가 될 걸로 예상합니다 아니 투표도 안 끝났는데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율을 26.7%를 세팅해 가지고 사전투표율 위조 사전투표 확보했다는 겁니다 297만 표 정도 될 겁니다 그걸 집어넣은 겁니다 4.15 총선은 297만 표 정도로 집어넣은 것으로 추정되는 겁니다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는 240만 표를 집어넣고 그렇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심상정씨가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심상정씨 표는 절대 손을 안 대는 겁니다 이렇게 심상정표는 손을 안 대는 겁니다 역대 선거에서 절대로 심상정표는 손을 안 대는 겁니다 미래통합당의 이경환 후보의 표를 무지막지하게 훔쳐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문명순 후보와 함께 옮겨주지만 심상정 후보의 표는 손을 안 대는 겁니다 손을 대지 않는 투표는 여러분들 이렇게 차익값 그래프가 이렇게 크기도 작고 플러스 마이너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치하는 겁니다 심상정은 절대 손을 대지 않는 겁니다 정의당의 대표 브랜드인 우리 심상정 후보는 절대로 손을 안 대는 겁니다 심상정 후보도 다 아는 거죠 우리가 위성정당 만들어서 좀 약속을 어겨서 미안하니까 당신 지역구는 손 안 대겠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절대로 우리 심상정 후보는 손을 안 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하고 약조해서 공수처 법안 통과시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위성정당 여러분들 해가지고 약속을 파괴한 건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그 대신에 네 당선은 우리가 확실히 보장해 줄게 이렇게 딱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딱 정리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사전투표 조작은 2017년 대통령 승부부터 본격화됐고 2023년도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거의 절정에 이르게 됐습니다 절정이라는 건 다르게 이야기하면 가장 심하게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 조작의 2017년 대선부터 2023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의 조작은 확정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거관리비원회가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온 겁니다 9번 전국적인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확정적 사실입니다 어떻게 했냐 그게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드러나게 된 겁니다 사전투표를 부풀리고 투입할 수 있는 유령사전투표소를 확보한 다음에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는 7.55%의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를 부풀렸고 3만 7771표를 확보한 다음에 그걸 전부 다 더블당 후보한테 20개 통 관내 사전투표특표소하고 거소투표특표소에다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래서 압승을 한 것 같아요 17% 차이로 이렇게 여러분들 된 겁니다 그래도 참 다행스러운 것은 이 사람들이 과욕에 눈이 가려져 가지고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를 화끈하게 조작한 것이 덜미를 잡히게 된 중요한 요인인 겁니다 그렇게 화끈하게 조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2022년도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 비해서 현지하게 뭐죠? 차익값 그래프가 커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작하지 않았을 때하고 조작했던 데가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김재시 부안군은 조작을 안 했지 않습니까 더욱 쇼킹한 것은 국민들한테 사기를 친 겁니다 국민들에게 가짜 사전투표일을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첫 번째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짜 사전투표자서를 발표한 겁니다 엄청나게 큰 일인 거죠 이거는 뭐 용서받을 수 없는 겁니다 국가의 공적기관이고 헌법기관에 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제 사전투표율과 다른 가짜 사전투표율을 발표한 겁니다 가짜 사전투표율을 발표한 겁니다 마치 진짜처럼 그래서 이런 다 나온 거지 않습니까 7.55% 선거인수료 7.55%로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여러분들 모습을 보인 사전투표자 수는 15.09%인데 22.64%로 이런 뻥튀기 해가지고 37,771표의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확보한 다음에 압승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우리 이재명 당대표를 구해야 되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욕심이 과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그냥 완전히 압승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게 이름 드러나버린 겁니다 이게 이렇게 가짜로 발표한 것이 다 드러나버린 겁니다 도표로 사전투표 37,771표를 만든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더불당 후보를 위해서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 죄를 어떻게 앞으로 갚을 겁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를 뭐죠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가지고 사전투표가 여러분들 1일차 2일차 진행될 때 이 표를 쑤셔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수보궐선거의 다섯 번째 사례로 우장상동 우장상동에서는 뭐죠 2426표를 집어넣어준 겁니다 투표장에 직접 여러분 나왔던 사람은 4852명밖에 안 되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7278명이 우장상동에서 관내 사전투표를 했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2426표를 넣어준 겁니다 전산상으로 넣고 나중에 위조투표를 집어넣은 거죠 여기 3분의 1은 3장당 한 장의 가짜 투표지가 들어간 겁니다 3장당 2장이 진짜 투표지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강조한 바와 같이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이렇게 이런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사전투표장 2명마다 위조투표지 1표를 투입한 겁니다 그리고 이 위조투표지 2426표는 전부 다 더블당 후보안기만 더해지게 됩니다 국힘당 후보는 손을 안 댔습니다 2426표를 대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건 대략적인 수치입니다 사전빼기 당일투표 득표의 더블당 후보는 17.7% 미친 수치지 않습니까 김태훈은 마이너스 25%입니다 우장상동에서 더블당 후보가 당일투표의 46.7% 얻었는데 사전투표를 64.4% 얻은 것으로 뻥튀해서 발표를 한 겁니다 이렇게 다 빨가게 된 겁니다 이런 짓을 20개 동에서 다 했고 그동안 발표한 데가 염창동, 화곡본동, 가양일동, 등촌일동 그다음 오늘 우장상동 5개 발표했네 이 여러분들 2426표를 쑤셔 넣어주기 위해 가지고 다여름 동원된 것이 바로 37,771표 모든 선거사기의 출발점은 아무도 알 수 없도록 만들어놓은 사전투표자수를 뻥튀기하는 사전투표를 부풀리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부풀리기 위해서 투표장에 cctv도 가동하지 않고 사회시민단체가 캠코드 이러면 더 찍으려고 해도 안 되고 사전투표 신분증 이미지는 즉시 삭제해버리고 선거인명부는 없고 통합선거인명부를 가지고 마음껏 조작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중기적으로는 사전투표를 폐지해야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인쇄도장 날인을 금지시키고 개인 도장 찍고 그다음에 이번에라도 사전투표자수를 개수해야 되는 겁니다 투표소 레벨에서 그렇지 않으면 이 범죄를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정도가 알리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자정능력을 상실해 가지고 선거 문제를 고칠 수 없다 그렇게 하면 그거는 망조가 드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잘 적어놨지 않습니까 투표자 한 표 투표자 한 표 가짜 투표자 한 표 투표자 한 표 투표자 한 표 가짜 투표자 한 표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이렇게 이렇게 프로그램을 돌린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가짜를 발표해 가지고 조작한 것이 이것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국한된 게 아니다 바로 이게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역대 선거 대부분에서 이런 짓을 해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확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사전투표일이다 사전투표를 계속 뭐죠 조작을 해 가지고 유령 사전투표들을 확보하고 그것을 전부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 주는 그런 일들을 이 사람들이 해왔다는 겁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들 용기 잊지 마시고 왜 그런가 하니까 상당히 이제 많이 접근했거든요 사실을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이걸 덮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못 덮을 거라고 봅니다 이걸 덮기가 힘듭니다 이걸 왜 덮을 수 없는가 하니까 사실과 진실은 사향한계와 같아 가지고 그 사향한계가 굉장히 멀리 퍼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아무리 꽁꽁 싸더라도 숨길 수가 없어요 이거는 윤 대통령 자체도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들도 앞나라 알 수 없는데 선관위 사람들도 이거를 못 숨깁니다 이거는 매일매일 알아가는 사람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과 진실이 갖고 있는 힘인 거죠 사실과 진실은 힘이 있지 않습니까 거짓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확신하는 겁니다 이기는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 못 이깁니다 그 사람이 이길 수가 없는 이 정도로 밝혀졌기 때문에 이 선거의 신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냥 방송 나가고 나면 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보지 않지만 점점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 보시게 되면 선관위는 선거의 신입니다 이 선거가 이 사람들이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선관위는 선거의 신인가요 아니 선거가 여러분 다 끝나지 않은 4월 10일에 한결의 여러분들 신문의 주간지인 한결의 에세에 어떻게 정확하게 26.7% 사전투표율이 나올 거라고 선관위 관계자가 이야기하죠 예측이 아니라 조작이군요 거의 맞다는 걸 예측이라고 할 수 없죠 신의 경제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선거관리인의 선거의 신이라고 불려야 합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그냥 선거 사기시력들이 사전투표율을 결정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실제 사전투표율이 대충 얼마나 나올 건지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발표 사전투표율을 본인들이 결정하면 그걸로 발표 사전투표율이 실제 사전투표율과 관계없는 실제 사전투표율은 전혀 관계없는 본인이 발표한 게 실제가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그 26.7%에 맞춰서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율에 선거인 명부가 없다 선거인 명부를 현장에서 수기 작성 선거인 명부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해야 되는 거죠 어제 지적한 것처럼 개인 도장 날이니 안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컴퓨터 기술이 워낙 발전해 가지고 요즘은 도장을 손으로 파지 않습니다 이미지를 입력하면 컴퓨터가 읽고 완벽하게 그대로 기계가 만들어냅니다 실제 도장과 구별할 수 없습니다 사악한 부정성과 카리티는 지금 잔대가리를 굴리고 있으랴 제작됩니다 선거인 명부가 그냥 정격적으로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그다음 여름 남은 가장 중요한 것이 사전투표자 수를 투표소 단위에서 개수하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위에 존재하는 나라 사전투표자 수를 알지 못하게 해놓는 나라 이게 선거입니까? 선관위를 없애고 행정관리부에서 선거를 치르면 됩니다 사전투표율 20% 이상 되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입니다 계속 사전투표율은 높아지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은 나라가 고령화되기 때문에 사전투표 조작 외에는 좌파들이 집권할 수 없다는 걸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냐 이야기지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숫자를 다 만졌다는 이야기 사전투표수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은 사전투표를 저들이 사전에 계산하고 준비를 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표현이죠 그냥 사전투표를 몇 프로로 그냥 발표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발표하는 순간 자신들이 확보한 사전 유령사전투표 조작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걸 쑤쳐넣기만 하면 됩니다 선관위가 사전에 부정을 하려고 계획한 것은 정말 무섭습니다 그게 뭐 하나도 여러분들 과장이 아닙니다 사전투표 명부를 현장에 숙이 기록하도록 이번 선거도 반드시 작성해야 됩니다 사전선거에 투표인 명부가 없다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부정선거에 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관심을 보였는데 좀 더 강력하게 것을 맺어 주셨으면 하고 윤 대통령은 이렇게도 지지자들이 애원하는데도 소닥 쳐다보듯 하다가는 머지않아 지지자들의 우라통투에서 다 떠나지 않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우서운 것은 한쪽에서는 모든 부정을 속속들이 다 까는데 정부와 국회 국가기관 언론 전부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선거를 하는 이유는 국민의 대표를 뽑는 것인데 뽑아놓고 나면 아무도 대표가 아닙니다 무슨 나라가 이 모양입니까 여당 야당을 막론하고 다 관여가 되어 있다는 것이 투명선거는 기대하기 어렵겠네요 참담합니다 선관위 공무원들 혈연 시연 학연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목숨 걸고 부정선거를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훈의 충고여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선거제도 개정을 부러지점은 선거 때 좌파나 우파의 승리나 패배의 위함이 아니고 자유민주의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 밑바닥인 공정선거가 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힘은 공명 공정 정직한 선거 딱 이것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거입니까 이게 4.15 총선 20대 총선의 강원도 지역구의 차익값 그래프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오른쪽이 2020년 4.15 총선입니다 이 차익값 크기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는 완전히 미친 수치입니다 동해시 0.4 마이너스 0.2 2020년도 플러스 9.9 마이너스 4.9 동해시 3층도 2016년 플러스 0.9 플러스 0.1 2020년도 플러스 10.7 마이너스 9.9 조작을 해가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이지 않습니까 강원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오지게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외쪽은 20대 총선 숫자가 아주 작지 않습니까 조작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각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일과 당일투표 득표일 같거나 비슷하다는 거 아닙니까 경상남도 오지게 조작을 해가지고 2020년 4.15 총선 오른쪽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인 겁니다 그리고 딱 한 군데는 거의 한 군데 한 군데 빼고 전부가 다 뭡니까 더블당은 플러스고 표를 훔쳤으니까 국민의 마이너스고 경상북도 보시기 바랍니다 오지게 훔쳤지 않습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가끔가다 플러스도 있네요 광주 광역시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은 정상이니까 거의 0값이지 않습니까 2016년 선거가 그다음에 2020년 선거는 일부 지역만 조작했기 때문에 차이집 그래프가 작네요 이런 짓들을 해가지고 어떻게 영원히 덮겠습니까 영원히 덮는 일은 쉽지가 않죠 여러분 오늘 나라가 어려워지지만 참 그래도 빛이 나지 않는 곳에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한국 역사를 이렇게 보면 가끔 이렇게 가슴을 점여오는 것은 고간대작들은 항상 자기 이익을 위해서 분투 노력하고 민초들이 안타까운 마음에서 임진단의 여러분들 의병들이 나선 것과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아직도 의병들이 나서야 되는 그런 나라인 겁니다 오늘 그동안 여러분 여러분이 계시지만 포면적으로 민경욱 전 의원이나 또 좋은 그런 성명서나 이런 것을 잘 작성해서 도태우 씨나 박주연 변호사나 오그노 클린 선거 시민행동 또 특히 4.15 총선 같은 경우 오그노 대표 같은 경우는 한 4,500명 정도 규합이 돼가지고 그런 조사활동도 벌이고 선거 공정성을 위해서 노력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이름이 알려지신 분도 계시지만 노르웨이 대사를 지냈던 이병화 대사 같으신 분도 활발하게 그런 글을 공유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인상적인 것은 최용호 씨가 크게 활약을 하고 있는 역시 대구 광역시의 대구투쟁본부 대구투쟁본부가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4년이라는 게 굉장히 긴 시간인데 이 시간 동안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기에 대구투쟁본부가 정말 노력을 많이 해왔죠 나이들도 참 많이 드신 분들이 많으신데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 그런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고 계속해서 대구투쟁본부가 고삐를 늦추지 않고 계속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앙선관위의 노조위원장을 하셨던 한성천위원장 그리고 석종대시 이런 분들은 지금 4,5년 정도 활동해온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10년 넘게 이 선거 공정성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또 그래도 참 젊은 분들 가운데서는 더 카레테리라는 좋은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여론을 환기하는 데 노력하고 있는 까부카님 이런 분들은 참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참 이렇게 꺼져가는 그런 선거 공정성을 향한 그런 촛불을 계속 이렇게 타오르도록 만드는데 이분들이 음으로 양으로 다 노력을 많이 한 거죠 그리고 특별하게 여러분들 크게 자리를 가지고 하는 분은 아니지만 정말 아스팔트에서 가장 열심히 해 주시는 분이 이 천창용 씨죠 정말 선거 부정 문제를 위해 가지고 시위도 하시고 삭발도 하시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여력 내에서 대부분의 그런 활동을 주도해 오신 분이지 않습니까 정말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빚도 없이 이름도 없는 그런 참 빚이 안 나지 않습니까 이 일이 나라가 여러분들 선거 공정성을 해보기가 잘 되면 다 그냥 다 잘 돼서 노력해서 잘 된 모양이다 이렇게 개인에게 이익이 기속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사적인 이익을 내려놓고 오늘 천창용 씨께서 고향인 거제로 내려가는 과정에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으면 멸공반점 멸공반점 하시는 분께서 얼마 전에는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 일가를 가했던 홍수환 선수죠 항상 선수네요 홍수환 선생님에 대한 그런 걸기를 만들어 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것을 굉장히 인상 깊게 봤는데 오늘은 이제 공평호에 대한 여러분들 그걸 하셔가지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제가 민망스러운 분도 있지만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제가 아니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분 공을 제가 높게 평가해서 공병호에 대해서 여러분들 만들어서 귀성길에 여러분들 보내준 걸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공 공명정대 국민정따 마음이 공명하며 조금도 사사로움 없이 발음 병 병가지상사 빙자즈창스 전쟁에서 이곳 지는 것은 고통 있는 일 지피지기 백전백승 부정선거 박멸 호 호연지기 호란지치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찬 넓고도 큰 원기 공명정대하게 부끄러움 없는 도덕적 용기 구국방송 공병호TV 파이팅 국가영웅 공병호 박사님 짱 공병호TV 짱 파이팅 네. 좀 과분한 표현은 좀 제쳐두고라도 만드신 공이 하도 여러분들 대단하다 생각해 가지고 제가 오늘 방송을 했습니다. 참 이 멸공반점을 운영하시고 있고 또 멸공반점과 관련해서 많은 그런 일화들이 이렇게 많이 전해져 오는데 어쨌든 이 영상 만드시는데 제가 영상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 건 아니고 천창용 씨하고 멸공반점 주인장 께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나라가 정상화되는데 나라 일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렇게 정말 엄지에서 힘을 더해 가지고 나라가 정상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시는 분들 오늘 성함이 언급되진 않았지만 항상 이렇게 자주 이렇게 제가 정보를 구하는 모든 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여러분들 어김없이 오전 5시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